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전번에 이어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은효사건 등 한국의 한일관계사의 왜곡의 시작인 강화도조약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도조약 이렇게도 부르고 또 조일소상호통상조약 이렇게도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조일소조기고 강화도조약은 강화도에서 맺어졌다고 해서 붙인 속칭이죠 그럼 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 조일수호조규 그래서 조일수호조규를 써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강화도조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아니죠 그런데 조일수호조규를 1876년에 체결할 때 이 조일수호조규는 달리 이야기하면 또 총론격인 총론격이고 세부사항을 정한 것은 강론에 가서는 5개월 뒤에 76년 2월 3일인데 7월 6일 되면 부록과 무역규칙을 정합니다 그게 무역에 직접 적용하는 거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통상하자 그러면서 약속하는 거죠 총론 수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론을 이야기하고 강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뤄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그럼 운요호 운요호라는 게 우리 함께 참 익숙한데 이번에도 이제 주제하시고 또 한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나가는 운요호 사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일단 운요호 사건을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거 해냄외두인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읽어보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조선에 새로운 국교 수립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왔다 메이지 유신이 1868년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황제국이라 칭하는 등 전통적인 외교 형식에 어긋나는 문서를 보내자 조선 정부는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것을 석에 거부라는 석에 거부사건입니다 외교 상호간에 국가간에 어떤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이 조선에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를 계기로 메이비지 정부 내에서 조선을 정부로 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났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정한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몇 년 뒤 일본은 군함을 보내 부산에서 무력 시위를 한 뒤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 침입하였다 그리고 일본 관리의 군함 건의서에 보면 일본 군함 한두 척을 파견하여 스시마 섬과 조선 사이의 바다를 측량하게 하면서 우리 측 의도를 시위하면 일본 측 의도를 시위하면 다른 때 대규모로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 달성이라는 것이 통상 조약을 맺는 겁니다 개항을 해서 서로 무역을 하자는 건데 이 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몇 년 뒤 일본은 군함을 보내 부산에서 무력 시위를 한 뒤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 침입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과서가 유일하게 이 부분을 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20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인데 이전 교과서는 이 운요 사건이 혼란스럽게 정리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부산이라고 나오죠 부산에서 무역 시위를 한 뒤 그 다음에 또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 침입하였다 이 문장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이 맞습니다 하나는 음력으로 4월 달이고 하나는 음력으로 8월 달인데 중요한 것은 밑에 일본 관리의 군함 파견 건의서가 이게 4월 달 운요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보면 그 다음에 또 운요 관련되는 이야기 위에 보면 1875년 일본은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여 도발하였다 강화도에 나타난 운요는 경고 사격을 받자 영종도에 상륙하여 살인과 약탈을 저지른 후 돌아갔다 일본은 국기를 개양한 군함에 조선이 포격한 행위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군함을 동원해 통상조약을 맺자고 요구해왔다 이에 조선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여기 빨간 줄 그어진 부분이 일본은 국기를 개양한 군함에 조선이 포격한 행위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거는 이제 사진이 아니고 일러스트입니다 이거는 그림입니다 일본은 과거 미국이 자국에 강요하였던 외교 방책을 본던 무력을 사용해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였다 이건 아마 박사님께서도 운요라는 그림이 아마 눈에 익으실 겁니다 이게 경부야 이게 운요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가 그 내용도 좀 기숙합니다 충분히 워낙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운요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은 운요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국기를 개양한 군함에 조선이 포격한 행위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주장하면서 통상조약을 맺자고 요구해왔다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지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뭐 메이지유신 이후에 이제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쇼군 체제에서 조선은 쓰시마섬과 연락이 된 거죠 저 주황회하고는 아무 그게 없이 그런데 메이지유신이 되면서 이제 대정 봉환을 해서 이제 쇼군 체제에서 천황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통치 체제가 이제 바뀌었죠 바뀌니까 이제는 주황에서 천황이 이제 최고 통치자가 됐기 때문에 조선의 외교 문서를 보내는 외교 문서의 주체가 쇼군 쓰시마 번주에서 이번에 천황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수시마 번주하고는 조선의 이주 판서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예주 판서라든가 이렇게 레벨이 맞았었는데 이전에는 천황이 되니까 조선은 국왕에게 직접 외교 문서를 보내면서 그 문서에는 자기네들이 황제할 때 황자를 쓰고 대일본을 쓰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조선에는 어이가 없는 거죠 조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런 예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서를 보낸다 해서 다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격 조선의 위격 격이 안 맞다라고 단정 짓고 서계 접수와 사신 접견을 계속 거부합니다 이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로 1876년 광화도 조율수호족이 체계될 때까지 7년 동안 계속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신 보내도 조선에서 안 받아들이고 외교 문서 보내도 서계를 보내도 안 받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외교상 이제 수모를 수모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 조회에서는 정한론이 되거든요 쳐들어가야 된다 이대로 또 우리는 수모를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한론을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 사람도 있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이런 정치적 사건을 이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1873년이 되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이 상실됩니다 교과서에는 보면 흥선대원군이 뭐 국정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다룬 건데 그렇게 서술된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서술이고 이제 흥선대원군의 불법 영향력이 상실되니까 오히려 고종은 일본과의 통상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아 이제 뭐가 되겠다 하면서 관계해보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74년에 일본 외무성의 모리야마 시게루가 그 동네에 있는 외학훈두 현서군하고 이렇게 또 논의를 합니다 우리 이제 그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해보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외학훈두가 외무성에서도 서계를 보내고 스시마 범주의 명의에도 서계를 보내라 그럼 우리가 검토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또 대일본이라고 써놓고 황상이라고 써놨단 말이죠 일본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조선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 한문을 써서 보냈는데 이제는 일본으로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그 그전에는 스시마 범주가 조선에 문서를 보낼 때에는 문서 위조에 우려가 있어서 조선에서 도장을 파줬습니다 이 도장을 찍어서 보내라 그것만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 도서라는 것이 도장입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우리 이제 필요 없다 갖고 가라고 돌려보내줍니다 이제 사실 사실 쓰시마 범주에서는 이거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다가 사신 젖대를 할 때는 사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 또 복장 문제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복을 입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조선의 입장에서는 참 우물 안에 개구리죠 조선 입장에서는 우리는 욕록을 못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모든 것을 또 무산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물을 매긴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날하고 거의 좀 유사하다는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네 여기서 계속 뭘 이렇게 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서류적 수 자체를 거부해 버리고 서류적 동네에서 아예 거부해 버리니까 어쩌면 또 오늘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네 안 그래도 이 이야기가 야 오늘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뭉개 버리고 뭉개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에 조선이 와서 이렇게 협상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로쥬라는 사람의 명의로 본국에다가 무력시위 해달라 이것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일본 군함 한두척을 파견해가지고 스시마섬하고 조선 사이에 바다를 막 측량한 척 하면서 이렇게 시위하면 우리가 통상 압력을 넣어서 서로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무력시위를 주문하니까 음력 4월 20일 날 해군함 운오가 부산암에 입항합니다 입항한 때 조선에 있는 현서군이라든가 이 사람들 거기 가서 탑니다 타서 구경도 하고 한번 타보라고 구경하는데 거기서 포도 한번 이 성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라고 포도 막 쏩니다 그런데 조선에 어떤 공격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신문물도 있다 이렇게 과시도 하고 그럽니다 뭐 어느 정도 압력도 넣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또 5월 9일 날 또 제이테미호호 정묘호호가 또 입항해서 운우호하고 같이 무력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두 척 했을 때 운우호와 제이테미호호 두 대가 두 선박이 와서 무력시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문제입니다 8월 달에 강화도는 서해항로를 측량하면서 일본 선박 군함인데 그 당시에 군함 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선박은 군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군함이라고 해서 특별히 군함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뭐 측량 선박도 군함 무슨 선박도 군함이었으니까 저 요동반도 있는데 우장으로 가는 도중에 난지도 난지도 지금의 난지도가 아니고 영종도 있는 쪽에 난지도 수심이 좀 깊은데 본선을 정박시켜 놓고 거기서 단정리에 내려가지고 이제 담수 먹을 물을 구하려고 강화도 초지진 쪽으로 접근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정보 교류도 안 되고 근데 그 수군들 수군할 때 물숫자가 아니고 지킬군자 지킬 숫자 그 수군들이 보니까 단정리 이상하게 오니까 총을 쏩니다 포를 쏩니다 근데 포는 워낙 위력이 약해서 다치도 못했는데 아무튼 이 수군들이 포소리가 나니까 얼른 되돌아가서 본함으로 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 본함에서 이거 뭐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함에서는 초지진 공격하고 초지진 공격은 포를 쏘고 그 다음에 또 영종진 지금 영종도 거기에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해서 포대를 공격하고 또 포대를 공격하고 또 상륙해서 방어하고 약탈하고 또 인명을 살상을 합니다 그때 조선인이 한 35명 정도 죽었거든요 그리고는 우장으로 가던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되돌아서 나가사길을 가버립니다 이것은 돌발사건이죠 돌발사건 근데 지난 교과서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섞어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섞어서 이야기해버리고 또 아까 4월달 부산항 운요사건대에는 무력시위가 있었고 여기는 무력시위가 없었는데 무력시위했다는 이야기까지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 교과서는 그것이 그동안 제가 수없이 문제 제기했더니 거의 다 없어지고 그런데 한 군데 교과서 아직도 거기 남아있어요 그 교과서가 이번에 새로 진입한 교과서 여기가 초지전입니다 이 앞에 노란 초지전 영종도 바로 앞이네 네 바로 영종도 있고 영종도와 초지전 중간쯤에 난지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본함이 본선이 이제 정박해 있고 결국은 이제 4월은 부산 앞바다에서 무력시위를 했고 8월은 강화도 인근에서 일어난 돌발적 사태입니다 물론 연구자들이 그 어떤 무력 도발을 일부러 유도했다라고 연구자들의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기록을 보면 이런 돌발적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무력시위는 없었습니다 영종도에서 사건 상륙에서 인명까지 35명 죽이고 그때 바로 나가사키를 귀환해버리죠 그런데 교과서를 보면 이게 지금 동화출판사입니다 그럼 교과서는 좀 오래됐겠네요 올랠 겁니다 이거는 이건 올해 지난번 교과서 올해부터 사용한 거 그리고 동화출판사는 역사가 오래됐죠 네 오래된 거 그런데 이제 출판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필자가 자꾸 바뀌면서 그 지필자들이 어떻게 쓰느냐 달려있죠 그런데 교과서가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은 똑같은 걸 배워야 되는데 서로 다른 내용을 배웁니다 이제 정말 문제네 이거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서로가 같은 역사를 같이 배워야지 네 그래서 따로따로 배우다 보니까 서로 대립을 하고 논란이 되는 거죠 운우사건 이후 일본은 피해배상과 조선의 모노백 개방을 요구하며 경기도 해안 등지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거짓말입니다 피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피해배상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이지도 않았고 이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저렇게 없는 이야기를 꾸며놨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자료를 읽나 안 읽나 그냥 소설 수나 네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신편한국사 그런 데서 출발합니다 모든 오류와 왜곡의 근원은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그게 일종의 뭐 위키에 비싼 거군요 네 그런데 거기 검증되지 않고 잘못된 논문들이 있는데도 그걸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표준안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 쓰고 싶은 걸 갖다 씁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하면 어디어디에 있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려버리죠 얼버무려가지고 조선 정부는 논란 끝에 일본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서 동화출판사 앞에 두 첫 번째 문장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제 픽션이라는 이야기죠 네 이건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뭐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좋겠네요 뭐 초창기부터 반일감정을 조성하는 데 다만큼은 이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가 반일감정조장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아주 시발점이겠네요 네 시발점이고 왜냐하면 이번 교과서에는 그나마 좀 줄어들었는데 지난번 교과서에는 여기에 보면은 침략 약탈 이런 용어들이 막 난무했습니다 제가 계속 무슨 의미로 침략을 하느냐 그 다음에 시마스 이번에 새로 진입한 교과서입니다 일본은 국기를 개양한 군함에 조선이 포격한 행위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군함을 동원해 통상조약을 맺자고 요구해왔다 국기를 개양한 군함에 조선이 포격한 행위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이거는 이걸 가지고 원인을 삼아서 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무건이다 사실 무건입니다 물론 우리 군함은 왜 포격을 했느냐라는 이야기는 일본 대표하고 우리 대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등장만 합니다 애초에 이게 원인은 아니었죠 이것도 내용을 모르고 쓴 겁니다 지필자가 그 다음에 강화도에 나타난 일본 군함은 군함 운용원은 초지진을 공격하고 영정도에 상륙하여 가나와 민가를 노략질하며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아까 그랬죠 바로 개안했다고 그런데 영정도에 상륙하여 가나와 민가를 노략질하며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이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노략질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인명살상은 맞는데 거기서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할 그런 게재도 아니고 한 3일 정도 하다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이건 천재교육 이 천재교육도 이 교과서뿐만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운 학생 아까와 같이 배운 학생 서로 다르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저런 게 나중에 시험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겠네 출제하는 그렇죠 문제 발생하죠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같은 역사를 어떻게 그러면 조선에서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민가를 노략질하며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하고 수능에서 출제됐을 때 이 문장을 안 보는 학생은 틀렸다고 하겠죠 왜냐면 이 교과서면 있으니까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 정권은 이것이 역사 인식의 다양성이라고 자꾸 우깁니다 다양성은 이 운요가 왔는데 왜 왔느냐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느냐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 라고 또래 아이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야죠 그 다음 규상교육 나름대로 좀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도 지난번에 있었던 그 틀을 못 벗어놨습니다 이 무렵 일본은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운요를 강화도에 보냈다 운요로 강화도에 보내고 이전에 4월달에 부산에 보낸 것은 통상수교를 하기 위해서지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에는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반일감정조장입니다 이게 역사외국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학원 강사들 일선학교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증폭이 돼 버립니다 기정사실화 돼 버리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8종 교과서에 있는데 채택율이 다릅니다 채택율이 다르다 보니까 채택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 다른 것은 맞는데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정설이 돼 버립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수가 채택하는 것 네 다수설이 다수설이 돼 버리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 굳이 안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후 일본은 병력을 보내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였다 병력을 보내서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조선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 구르다 기호다까를 대표로 해서 협상단을 보낸 것이지 병력은 그 사람들을 경호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지 이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지필자들이 교과서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후 일본은 병력을 보내 이것도 잘못된 서술이죠 이게 정말 표준안이 필요하네요 네 자 그런데 운요사 이 그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운요라고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고 또 최소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그림이 전부 다 운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운요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데 일본 대표가 아니 당신들은 우리 선박 단정에 우리 선박에다가 총을 쏘지 않아 포를 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일본 선박인지 몰랐다 우리 대표가 아니 우리 선박에는 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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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요에는 세 개의 도체는 다 국기를 세워서 우리나라 패를 표시하였다 세 개의 삼범 세 개의 도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위에는 도체 두 개 밖에 없잖아요 세 개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고종신로기에도 그렇고 이 시명일기라고 이것이 시명일기가 뭐냐면 이 책이 바로 신혼 신혼 이분이 쓰신 강화도 조약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기식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문서 보낸 거하고 협상단과의 대화 내용 이것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것이 2010년도에 나왔는데 김종학 서울대 김종학 선생이라고 이분이 제가 한문학 전공자인데 번역을 정말 잘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연구자로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이 아주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그야말로 구력적인 조약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가 그리고 정말로 무능한 조선의 관리가 일본에게 구력적으로 당했다는데 신혼 이분 정말 기계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절기가 여기에서 쥐지 않습니다 결국 신혼대감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또 조선이 원하는 대로 조약을 그대로 다 꼽힙니다 에휴 뭐 모든 게 다 진실 위에 서야지 그렇게 뭘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나 참 욕가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신혼대감이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접균대관으로 맞이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구르다기오다카 이 정권대신입니다 정권대신이 조선에 올 때는 일방적으로 옵니다 통보하고 그냥 바로 와버립니다 그게 1875년 12월 달인데 온다고 하니까 그때 조선도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손님이 오니까 손님 맞으러 갑니다 갈 때 이 신혼대감의 직책이 뭐냐면 접균대관이었습니다 접균대관 접균하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접균대관으로 갔는데 그만한 또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혼대감은 구르다기오다카가 만났을 때 그 구르다기오다카가 뭔 요구를 했을 때 자기는 나는 접균하러 왔다 나는 당신의 뜻을 받아서 조종에 보내서 거기서 다시 어떤 하명이 있으면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해 줄 뿐이다 이런 식입니다 거기서 이 구르다기오다카가 사실상 일본 내부적으로 정한론 반대파에서 굉장히 알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빨리 조선하고 조약을 체결해야 돌아갔을 때 정치적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신혼대감이 신혼대감이 시간을 자꾸 끕니다 이 구르다기오다카가 정권이 있습니까라고 대부분 묻습니다 신혼대감보고 그러니까 신혼대감이 당신이야 남의 나라 왔기 때문에 계속 보고하고 받고 할 수 없고 하니까 정권으로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정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을 한 번씩 하려면 한 건 한 건 보고하고 받고 하려면 3일 내지 5일 걸린다 그러면 이거 언제 이걸 하겠느냐 그랬더니 신혼대감이 도리 없습니다 도리 없다 배째라 배째라 도리 없다 기다려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협상에서 시간에 쫓기는 쪽이 일단 진행이거든요 그렇죠 이 신혼대감님이 그걸 아셨을까 아주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 대표단에 소속된 중간급에 있는 좀 장난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걸 또 다른 사람 통역관을 불러다가 음식 대접하고 구워 삶아서 그 사람을 빼돌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왕따시켜 버립니다 이 신혼대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개 강화도 조약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외국과 맺었던 조약들 가운데 가장 불평등도가 심한 조약이다 최초의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다 네 이렇게 많이 배웠죠 네 그런데 경제학 하셨으니까 불평등이라는 말은 반대로만 평등이라는 건데 이것은 강화도 조약은 통상 조약이거든요 우리 거래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통상 조약이라는 것은 한미 FTA도 그렇다시피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데 우리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불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하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평등하다면 불평등하다 그러면은 평등 불평등은 또 누가 판단을 하느냐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제3자가 판단하느냐 그럼 불평등하다고 했을 때 평등하다가 고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가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 유리했느냐 어느 부분은 유리하고 어느 부분은 불리했느냐 이렇게 따져야죠 한미 FTA 때 농산물은 불리하고 자동차는 유리했듯이 이렇게 해서 운요사건의 그림은 일단은 이 그림은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은 운요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운요사건은 두 번인데 4월달에 있었던 운요사건은 부산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때는 분명한 무력시위였다 그리고 8월달에 있었던 강화도에 있었던 운요사건은 돌발적인 사태고 무력시위가 없었다 그리고 12월달쯤 되면 일본 대표가 오는데 사실상 운요사건 때문에 운요사건을 빌미로 해서 여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동안 7년 동안 외교 단절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못 참겠다 결단 내자 그러면서 온 겁니다 그게 운요사건 하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도 운요사건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주요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그건 거쳐가는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조상들이 너무 무능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신헌에 신헌에 삼행일기 심행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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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행이 심미라는 것이 심도 강화도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신헌 신헌 대표입니다 네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 조약인데 비교적 이 신헌 이분이 기계가 있게 조약을 이끌었답니다 그게 큰 순회 일본 대표와 함께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다 이건 벌써 협상에서 이기고 들어간 거네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서 안 집니다 안 밀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해하는 분들은 신헌이라 그러면 잘 모르고 신관호라고 하면 잘 압니다 신관호 네 위당신관호 이분이 쓴 글씨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복궁 경혜루 글자를 이분이 쓰셨습니다 경혜루 그 큰 글씨로 경복궁 경혜루 글씨로 아주 명필입니다 이분이 참 여기 보니 제이슨이라는 님이 과거 선조들이 왜 가난했고 힘이 없었는지 배우고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이렇게 배웠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못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신헌 대감에 태어났던 집에서 가보고 그랬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진천 쪽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잠시 뒤 絶 been 잘 못하는 건 잘라